잘하면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트레저의 직진 직진! 어제! 어제 바로 나왔어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Let's get it! Let's get it! 저기 장소가 되게 신기하다 저기가 어디지? 어 마이직 타고인가? 그런가 와 예담이 형님 잘하면요 와우 되게 흥미롭다 안무가 되게 뭔가 좋다 이거 앞에 다듬다 되게 흥미롭다 되게 흥미롭다 와 되게 특이하다 진짜 약간 색깔이 딱이서도 아 저 색깔에 저 720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썸네일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썸네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차 맥락의 맥락의 720X 이렇게 해서 혹시 안 보셨어요? 봤던 것 같아요 썸네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와 노래를 다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아 이 직진곡은 너무 좋아 와 뭔가 문이 딱 열리고서는 직진하잖아 차가 많이 나왔네요 다들 현대식 뽑으셨나? 오 뭐야 뭐야 계속 변한다 느낌이 표정도 되게 잘한다 와 와 너무 잘한다 아니 역시 그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회사 저기 있는 회사분들이 다 잘하는 게 있어요 표정 제스처 아 맞아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힌다 아니 그 아까 박예담 씨로 나올 때도 엄청 저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수는 거예요 스규의 뭔가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요 진짜 멋있다 와 어쩜 와 형 하루 연습을 얼마나 해야 저렇게 되는 아 그러게나 맞습니다 완전히 너무 부럽고 있잖아요 네 벌써 다음 컴백 영상이 벌써 기다리고 기대가 돼요 아 기대가 돼요 네 다음 트랜즈 영상 혹시 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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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